윽 저 검정색 쿨링은 누구지? 후라 후라! 오지마! 오지마! 브라키오 브라키오는 뼈다귀를 던지지 말았어야 했다 나비 효과 까꿍 까까까까꿍 안녕 친구들 오늘은 공룡메칸 꼭 나와라 심상탈 사우로파가남스 미리 알려주는데 다음번은 알랑나사우루스 매틱의 포도 만들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유튜브 좋아요 꾹꾹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쿠기 미국에서 서식했던 사우로파가남스 크기는 11미터 도마뱀 포식자 군주라고 한다 알로사우루스와 가까운 진척 만약 타이미소로 나온다면 까꿍 앞모습 옆모습 윗모습 도마뱀 포식자 군주라고 오 얘는 누구로 만들었어? 알로? 아 노노노 작업을 시작하지 알로사우루스 어디있니? 기존에 알로를 이용해서 유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카르카로돈토를 이용해서 만들어볼게요. 등쪽에 뾰족한 돌기들 뭘까요? 개뼈다귀 말랑말랑하니까 딱딱하게 병화를 시킬게요. 집에 남아있던 니쿠스 니쿠스를 가지고 급하게 수술 완료 검정색 재수를 따라서 색칠을 해줄게요. 빨간색 라인 그려주기 입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여기에 아가미처럼 라인을 그려줄게요. 저도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빨간색 하이라이트 노란색 라인 다 만들었다. 아 여기 개뼈다귀 담았지? 브라키온은 뼈다귀를 던지지 말았어야 했다. 나비 효과 지옥의 사자 그 이름은 깽깽이 어? 내 이름 깽깽이라고? 이름 귀엽네? 깽깽이 깽깽아 과연 싸우르 파라나스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허어어 왜 이렇게 Mart Shield 왜 이렇게 바뀌기 시끄럽니? 쌀다쌀 다큰 어른이 공룡놀이한대요. 누가 이길 것인가? 시청자 공부 좀 해야겠는데? 다음 XYZ는 아니 사러 Owl обычно 사러 파라나스에게 스킬이 있다면 새끼 새우 어? 새우? combined 발사 아니면 새우 한번 말해봅시다 띠아악 gri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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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채우니까 새우감 먹을까?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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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크파이어 다크파이어 하하하하하하 스쿠스쿠스 오늘은 싸우러 파가낙스를 한 번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뼈다구는 코도 간테. 뭐 바다정관? 만들어달라는 친구도 있던데. 다 메모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까치까치 설날은 설날 잘 보내세요, 친구들.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